안녕하십니까 유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3월달에 리튬이차전지 응급제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이때부터 대량거래가 몇차례 들어오면서 9천원 가까이 강세를 보였었죠. 지금 주가를 보시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 이후에 V자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진전기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일진전기는 전력선의 통신선 이런 전선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전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구리가격이 오르면 매출규모가 상당히 확대되는 특징이 있죠. 이런 전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납품을 원재료값에 맞춰서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구리가격이 오르면 실적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구리가격을 보시면 2020년까지 구리가격 조정을 받았다가 21년부터 22년까지 구리가격 급등을 했었죠. 이때 매출을 좀 보시면 2020년에 7천억원, 21년에 9천3백억, 22년 1조를 돌팔했습니다. 이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변압기 전력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21년이죠. 21년에 미국의 퍼스트 에너지 쪽으로 초고압 변압기를 수출을 했습니다. 지금 이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북미를 포함해서 글로벌 변압기장에서 거의 95% 이상 차지하는 제품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전력 인프라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변압기 수준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방글라데이 쪽으로 820억 정도 수준을 받았고 올해는 노르웨이 쪽으로 340억 추가 수준을 받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력난이 심해지면서 전력망 투자가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IRA 그리고 영국의 리파워 이 사우디아라베 네옹시티 같은 신재생에너지 대규모 프로젝트가 확대가 되면서 이 하반기 전력망 수요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3월 달부터 대량거래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대량거래가 유입되던 종목들은 이 정고점을 돌파했을 때 상당히 급등하는 패턴을 많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이죠. 이 수페타시스를 보시면 대량거래가 몇 차례 유입이 됐죠. 이 하단까지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 이후에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죠. 백강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거래가 몇 차례 들어왔습니다. 일시적 조정 이후에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죠. 지금 일진정기도 이 정고점을 뚫어주면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대응이 안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4674 번호로 일진정기라고 보내주는 분들은 제가 대응 전략이랑 그리고 얼마까지 보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종목 편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히든 종목 분석이 끝났습니다.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추세선에 이탈하지 않고 대량거래가 들어오고 있죠. 3년 정도 매집이 끝난 종목인데 이 저점 대비 1000% 가까이 급등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 주가를 견인했던 재료가 최근에 서서히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위에 번호로 연락주시는 분들은 이 히든 종목도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